안녕하세요 여러분. 평가원의 출체코드를 파헤친다. 양승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B형 30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 캐스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뭔지는 아시겠죠? 이번 수능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는 30번 문제에 대한 정말 잘못된 풀이들이 너무 난무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답은 맞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유이고 정말 평가원의 의도에 맞게 출제의도에 맞게끔 푼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안내를 해보고 왜 많은 학생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참 고맙게도 답이 맞았는지. 그게 사실 어설프게 맞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제대로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대로 푼다는 게 사실 뭐고 선생님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가장 평가 문제는 정의를 묻고 관견을 묻고 그 근거를 찾아서 관찰하는 어떤 자세에서 문제를 읽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깔끔한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또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5년도 11월 시행이 됐던 B형 35 문제입니다. 역시 1등을 했고요. 5점 1등을 했고 이 문제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실 1컷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준 문제이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예측과는 반대로 1컷이 좀 더 내려가는 형국이 돼야 되는데 1컷이 지금 96점으로 지금 현재 잡혀있단 말이죠. 사실은 92점 정도 돼야 되는 정상인 시험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제자들 연락을 받더니 다 100점인 거예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잘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런 생각도 맞지만 사실 그 연휴를 봤더니 결국 30번 문제를 정말 출제에 맞게 깔끔하게 푼 친구들 심지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조차도 사실 그 평가관이 원래 목적을 뒀던 그 부합되게끔 문제를 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그걸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이 캐스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이상적인 풀이 가장 평가관이 원했던 그 풀이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강조했던 3분 20초 내 풀이인 거죠. 가장 정확하게 푼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실수전체 EGPOP에서 연성인 하면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데 모르는 거 없죠? 연속인 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그런데 가조건을 봤더니 구간의 일부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안내가 돼 있어요. 와 친숙합니다. 어커스턴.ing 그죠? 누가 봐도 그지? 2차 함수야. 나쁜 사람 그죠? 맴매? 아직 아니죠 그죠?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A가 0이다 0이 아니다 원래 우리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설마 A가 0인데 이런 걸 내겠어? 이런 거죠. 그런데 답이 맞아.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막 반성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값을 맞았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올바른 풀이는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내에서 함수는 어쨌거나 이런 형태를 따라가니까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2차 함수의 일부이고 A가 0일 때는 사실 상수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구간에 대한 나머지 조건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결국 문제의 목적이 이렇거든요. 야 문제의 목적을 딱 봤더니 어우 그래 올바르게 읽었어요. 적분 추론이야.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라는데 결국 피작분 함수인 FX를 네가 찾아서 0에서 6까지는 결정을 지어보고 어떻게든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아 구간의 일부는 이런 안내가 돼 있고 그럼 나머지 구간은 혹시 0에서 6 사이는 이 비를 포함할까 말까 설마 이렇게 내고 설마 비가 여기 포함 안 되겠어? 그래서 뭐야? 어 비는 양수구나? 나쁜 아이 그지? 맴매 맴매 또 뜨끔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지가 아니라 이건 근거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근거가 된다는 건 정말 이 비가 0하고 6 사이 있는지 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명확하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풀이인데 그리고 그 풀이가 절대 어려운 풀이가 아닌 거죠. 깔끔하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정의, 관계, 근거를 묻는 습관에 의해서 관찰을 했다면 누구나 손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출제 요대에 맞게끔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LBC는 상수고 그런데 나 조건을 봤더니 이제 그래 좀 강력한 조건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 시기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 시기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관감은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들어와 일단 속도 능력 그죠? 나쁜 능력 수학에서의 적 아니에요. 그죠? 모든 실수 엑셀에서 얘가 성립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일종이 뭐야? 항등식의 개념이에요. 엑셀에 뭘로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다만 그게 뭐예요? 낯설지 않아요. 교과서가 안내하거든요.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것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시기에서 일단 제일 1순위 결과물은 누가 뭐래도 뭐예요? FX가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리분이 가능한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딱 봤더니 아 정적분으로 정의가 됐으니 이거는 뭐예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논리에 따라서 일단 F'X를 찾아 놓을 거예요. 이 시기를 안 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일단 이 시기는 누구나 쌌을 거야. 문제는 뭐예요? 식만 쓰고 여기서 뭐야? 머뭇머뭇 그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얘를 관찰하지 않아서 혹은 특히나 최상위권일수록 이 시기를 딱 보면 능력이 발휘가 되죠. 관찰해서 뭔가를 끌고 가기보단 난 이런 거 어디서 들은 바가 있죠. 교육과정 외가 이제 출격합니다. 미분 방정식. 그지? 나는 미방을 배웠는데 배우면 안 되는 건데 교과 외적인 미분 방정식이 떠올라서 이걸 어떻게 전해서 나는 FX를 찾을 거야. 이런 거예요. 오 근데 놀랍게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놀랍게도 하면 답은 또 나와요. 하지만 출제에 대한 만풀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 풀면 절대 뭐야? 3분의 1주에 못 풀어요. 가장 원하는 그 의도에 맞게끔 풀이를 할 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이 문제가 지금 봐 선생님이 지금 곳곳에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한 문제점대로 가면 답이 안 나와야 되잖아. 그랬다면 아마 이번 15년도 그지? 그러니까 16학년도 11월 이 문제는 아마도 1코시 92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지적질 당했는데 답이 나오네? 뭐 이런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뭔지를 선생님이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겠다는 얘기야. 보는 거야. 정상대로 푼다면 이런 거죠. F 프라임이 널 찾았어. 물론 이거 왜 우리는 부가적인 조건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래 끝이 끝. 초기감. 놓치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건 모든 실수 엑셀에 성립하고 엑셀에다 0을 넣을 수 있어요. 엑셀에다 0을 넣으면 누가 봐도 F0는 뭐예요? 0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뛰어난 아이들은 뭐예요? F0 0 찾았는데 F 프라임이 얘래요. 관계죠?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가 더 들어올 거야. 왜? F 프라임 제로라는 것은 이미 F0를 넣어보면 넌 얼마예요? 2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거죠. 이게 뭐 뛰어난 능력이 아니야.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던 조건속에서 조건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는 자들은 뭐야?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못 찾아내면 계산이 좀 있고 문제를 풀겠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난 0부터 6까지를 알아야 되고 어쨌거나 이 문제는 굉장한 성선설일 거야. 문제에서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구간의 일부가 어떤 형태를 띈다라는 게 안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간의 관계가 없어요. 구간의 관계 없이 실수 전체의 집합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 식이 성립을 한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을 해봤더니 이게 뭐야? 순수하게 물어야지. 순수하게 물었더니 웬일이니? 웬 웬 무리식? 이런 거잖아. 웬 무리식이 너 안에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적분초론에서 이 미분 개수를 통해서 FX를 출원한다는 건 겨우 F 프라임의 본질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네가 0보다 크니? 0보다 작니? 적어도 너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게 교과의 가장 기본 개념이라는 거야. 그럼 누구라도 와 당신은 0보다 크나 같군요. 이런 거죠. 아주 작은 거잖아. 아마 이 문제가 매우 어렵게 느꼈던 대다수의 친구들은 결국 뭐야? 이 식에 대한 관찰을 뭐야? 안 해서일 거야. 그래서 아마 아주 다양한 갈래길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잘 찍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분명히 네가 0보다 크다. 부가적으로 모죠. 역시나 네가 0보다 크고 나 같은데 함수해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된 함수예요. 실수해야 돼요. 즉, 안에는 여전히 뭐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즉, fx는 거꾸로 뭐지? 0보다 작거나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f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거는 모든 실수엑셀에서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그냥 관찰력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fx를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울룰룰룰룰룰 이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기존의 구간에 대해서 알려진 이제는 얘와 관계지어서 문제를 뭐야 우리는 결정지어야 돼요. 결정지어야 되는데 뭐 결정지을 때도 그냥 왠지 왠지 비는 일단 양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죠.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하는 거야? 어, 선생님. 알겠어요. 따라서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래 이런 관찰을 하겠지. 제일 먼저 선생님 모든 x에 성립하는데 이 관계를 만족하는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단 벌써 구간의 일부가 어쨌거나 안내가 됐으니까 아마도 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뭐일 때? 0일 때를. 그치?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a가 0일 때는 와, a가 0일 때는 말이야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어딘가 b가 있는데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쟤는 결국 상수함수야 이런 거야.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너는 그냥 상수함수야 뭐래. 어떤 c값이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아니면 선생님 똑같은 b가 있는데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어쨌거나 b, 뭐와 c를 꼭지점으로 해요. 그쵸? b, c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마도 a가 0이 아니라면 2차함수의 1부야. 그러니까 아마도 얜 얘를 꼭지점으로 하니까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뭐야. 볼록하겠죠. 근데 근데 분명한 거 뭐래? 감수하면 안 돼. 감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미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 결정났죠. 그쵸? 아마도 얘는 위로 볼록을 어떤 형태 b보다 작거나 할 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거야.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이제 찾아나가셔야 돼. 그래서 내가 봤더니 야,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는 이용을 안 한 거 마지막 조건 하나 이제 끄집어내야죠. 그쵸? 왜? 관찰을 통해서 성질은 파악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모든 엑셀에서 성립하는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상황에서 너 아니면 넌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이용을 해서 결국 우리가 정보를 일단 캐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더니 선생님 일단 그래요. 그래서 난 일단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분명한 건 너 아니면 넌데 그 안에서 결국 abc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난 아마도 뭐야 저 식을 이제 전개해 나가겠죠. 그쵸? 누가 봐도 f'x는 제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 2a, 그치? x-b가 될 거고요.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걔는 루트에 여전히 4- 뭐야 2배에 결국 fx를 그대로 대입하니까 x-b에 여전히 완전 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가 붙으면 마이너스 2c가 붙을 거예요. 중요한 건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미의 모든 실수엑셀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오, 전개해 봤더니 뭐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공통이니까, 그치? 아마도 넌 4a제곱 있을 거고 넌 2의니까 이왕해 보면 2의 1로 올 거고 그치? 그래서 x-b의 뭐니? 완전 제곱 들어올 거고 그럼 얘는 아마도 4-2c만 남을 거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x의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미의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 뭘 넣어도 무슨 값을 넣어도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결국 뭐야? 앞에 붙는 개수가 바로 너를 뭐야? 고정시켜줘야 되잖아. 너가 먹어도 난 난 내 갈 길을 갈 테야. 뭐 이런 거죠. 누가 봐도 뭐니? 당신이 뭐야?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전형적인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정말 그 a값을 찾았더니 야 a는 뭐야? 이거는 0떤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네가 0이면 항상 성립해 보니까 얘도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c는 뭐야? 둘 다 얼마? 2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a, c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은 그치? a가 0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와요? 그런데 관찰해봤더니 성선설이 맞아. 왜? a가 0일 때를 봤더니 결국 이 c값이 얼마래요? 2래요.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a가 0일 때를 봤더니 c가 2더라. 어 그럼 벌써 왼쪽은 벌써 결정이 났는데? 이런 거죠. 놀라운 거죠. 다시 한 번 관찰력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게 만약에 e가 아니었어 봐. 그러면 서글퍼지죠. 서글퍼져. 그러니까 얼마나 출제원들이 정말 노련하고 그치? 어 똘똘하신지. 그치? 설계를 너무 설계자들이 잘했어요. 하필이면 그게 딱 e가 떨어지도록 해서 이미 e를 했어. 그러니까 뭐야. 근데 fx는 항상 이미 모든 엑셀에서 갖고 있는 성질이 바로 떨어졌잖아요. e보다 e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그럼 얘까진 결정이 난 거잖아. 그럼 b보다 클 때는? b보다 클 때 어떻게 되겠어? 어? 여러 개가 있겠죠. 아니죠. 왜냐면 fx가 절대로 뭐야? 너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근데 너를 초과하면 너를 초과할 수 없다면 그럼 감수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래? 감수할 수도 없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뭐니? 0일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든 뭐야? 감수하는 구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0보다 작은 구간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거나 상수거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니? 그냥 유지를 해. 이런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뭐야? 상수하면서 이런 거야.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죠. 그죠? 왜? 더불어서는 0, 항상 0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 0, 0을 지나야 되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어딘가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직 몰라. 분명한 건 어디에도 뭐야? 0, 0을 지나야 돼. 0, 0을 지나야 돼. 0, 0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a가 애초부터 0이 아니라고 가정한 친구들 넘은 거예요. 지금. 좋았던 거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 문제가 만약에 a가 0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면 일단 뭐야? 오답이 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따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루틴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논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정말 관찰력에 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말 대화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넌 일단 탈락이 됐구나. 그렇다면 넌 이제. 그럼 너는 또 뭘까? 그랬더니 얘도 뭐야? 기분이 좋아. a는 정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a가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맞아. 위로보록한 거 맞구나. 그리고 그때 c는 뭐야? 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 b, c가 꼭지점인데 얘가 b, c가 된다는 얘기야. 웬일이니? 이미 벌써 e에 도달했니? 어떡하면 좋니? 왜? 똑같은 논리죠. 이 이상은 절대로 fx가 일단 e보다는 뭐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지를 하거나 그치? 근데 얘는 뭐야? 감수할 수도 없어. 이런 거잖아. f' 언제나 유지를 하거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 없다니까 그럼 뭐야? 유지를 해야지 뭐 이런 거지. 이야, 뭐니? 상수함세요. 이런 거야. 결정난 거야.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거? 이제는 아, 이게 맞구나.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 얘가 해당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a값을 찾았고 c값도 찾았고 남은 건 뭐예요? b값만 찾으면 돼요. 그죠? b값만 찾으면 돼. 근데 그 b값을 찾을 때 놀라운 건 또 뭐야? b가 뭐 당연히 선생님 b가 0에서 6이니까 4이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는 물론 뭐야? 0커모양을 지난다는 단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0커모양이 설마 여기 있겠니? 얘가 2인데? 아니죠. 정확하게 0커모양은 100% 뭐야? 아마도 b보다 작은 2보다 작은 어떤 구간에 있을 거라는 거야. 아마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가 아마도 뭐야? 0으로 본다면 이게 원점으로 온다면 분명한 건 왼쪽에 b보다 작은 쪽에 원점이 놓이게 될 거라는 거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근거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파악이 가능한 거죠. 따라와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추론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충분히 뭐 해도 돼요? 충분히 정보가 있는 거잖아.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 친구들은 이제 방황하는 거지. 그죠? 왜냐면 F0이골 0에다 대입을 한다면 이제 아마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선생님은 지금 그림상에서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서야 여기다 0을 대입해도 근거가 있는 거지. 잘했군. 잘했어. 칭찬. 근데 내가 b가 양수라는 걸 몰랐어. 근데 난 그냥 여기다 0을 대입했어. 맴매. 맴매. 그치? 아니야.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란 말이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구조가 정확하게 이런 추론 능력이었던 거야. 관찰력으로 또 대활해서 안내하고 그래서 그제서야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식에 정말 x에다 0을 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따라와요? 아니면 여기에다 뭐야? f'0가 역시나 뭐야? f'x 우리 이미 한 거잖아. 얘가 f'x잖아. 그죠? 너가 f'x니까 난 여기다 0을 대입해겠어. 조금 뭐야? 빠르겠죠. 왜? b값 찾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서 난 a값 c값은 찾았으니까 b값을 찾으면 되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차이고 이제는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했더니 답이 나왔어? 운이 좋았던 거죠. 행운의 사나 알겠지? 그런 거랑 똑같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와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한 거니? 와 선생님 0을 대입하면 얘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벌써 나온 거지. 선생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에 결국 0 그리고 빼기 b가 바로 2가 돼. f'0가 2니까. 그래서 우리는 b가 뭐임을 정말 0보다 큰 양수 2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와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f'0 이제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 0을 대입한 거야.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a는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아마도 얘는 b의 제곱일 거고 그리고 e는 0이니까 그런데 그 b의 제곱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4가 될 거고 근데 b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이제 양수라는 걸 알잖아. 양수겠지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야. 방향은 뭐 뭐로 뭐로 가든 잘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야 다 결정한 거야. 와 선생님 드디어 가장 올바른 풀이란 난 이제 너를 결정할 수 있었어. 그래 정말 0부터 6이라면 결국 0부터 6까지 얘를 계산하라는 거야. 이 넓이를 계산하면 돼 이제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아차피 얘는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4의 8이 될 거고 얘 어차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2차함수 그니까 그 2차함수는 결국 0부터 2까지 2보다 작거나 할 때는 얘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즉 얘는 뭐야 정확하죠. 다 정해진 거야. 당신은 마이너스 2분의 5 당신은 2고 당신은 2야. 오케이 당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그치? 플러스 4의 마이너스니까 와우 그래서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에 플러스 2x를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를 적분하는 것 그치? 그래서 계산이 깔끔해. 그치? 3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6분의 그리고 아마 2의 3 중에 0에서 8만 남겠네요. 그리고 얼마? 얘는 x의 제곱이니까 2는 4가 남겠죠. 그치? 그래서 얼마? 얘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4. 3분의 12니까 3분의 얼마? 8에다가 8을 더한 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을 믿으면 안 돼.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된다니까. 물론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 공부 방법은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은 뭐 듣고 있잖아. 지금 그치? 듣고 있을 텐데 어쨌거나 잘 푼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뭐야? 뜨끈뜨끔 그치? 뜨끈뜨끔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근데. 그쵸? 역시 평가하는 성선설이 맞구나. 답은 맞았구나. 그치? 그래서 일단 정의는 일단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풀이었는데 봐. 지금부터 이제 해보자. 지금부터. 선생님 이제 이 이상적인 풀을 지우고 봐.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어우 사실 나 잘못 풀었는데 왜 이렇게 답이 자꾸 나오는 거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일단 잘못된 풀이. 그치? 그냥 보자마자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했겠지 뭐 이런 거지? A가 일단 뭐야? 0이 아니라는 가정화야. 그치? 이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그치? 0이 아니라는 가정의 풀을 했어? 이렇게 하고 풀을 했어. 풀을 했어. 뭐야? 뭐야? 맴매. 그치?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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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보일 게 없어. 그치? 원인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머릿속에서는 선생님 나 풀이는 그렇진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일단 0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 따졌거든요. 뭐 이러면 잘한 거죠. 그치? 근데 따지지도 않고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다면 올바른 풀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역시나 가장 가장 사실 시중풀이에서 잘못된 풀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도 지금 우리가 얘를 통해서 영컨명을 지루한다는 정보를 찾았어. 나이스지 뭐.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치? 그런데 어 그래서 막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지라고 판단하는 거. 그치? 비가 뭐라는 거? 양수라고 가정한 풀이. 그치? 비가 양수라고 가정한 풀이 역시나 뭐해? 맴매. 그치? 맴매. 근데 양수라고 가정한 풀면 답은 맞지. 왜냐하면 지금 정의를 풀었더니 정말 비가 양수였고 정말 A가 0이 아니었잖아. 그죠? 운이 참 좋았던 거야. 만약에 출제자가 독을 품고 A가 0일 때가 답이거나 아니면 B가 음수일 때 답을 냈다면 상황은 뭐야? 완전 달라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뭐야? 성악설이 아니잖아. 성선설이지. 증명된 거야. 되게 착하셔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도 뭐야? 답을 맞춘 친구들이 많았던 거야. 그치? 그래서 아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어 왜 특히나 최상위권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그치? 와 선생님 정말 난 그동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100점을 놓친 적이 없는데 수능을 딱 해봤더니 정말 수능장에서 이게 96 아이고 96점으로 나왔네. 조금 슬프잖아. 그게 왜 벌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고3을 우리가 그치?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수능에 최적화된 수업을 하고 우리가 수능에 최적화된 공부를 적어도 고3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뭐라고요? 교육과정 외인 걸 지양하셔야 돼요. 지향을 하면 큰일 나. 교과선의 근거로 충분히 뭐야 의미 있고 간결하게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게 그게 결국 평가능의 논리인데 많은 친구들이 벌써 이식을 딱 보잖아. 최상위권일수록 어디서 배운 게 있어. 막 그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풀 수 있어. 난 능력자거든. 그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수술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 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야 이식을 했는데 난 순수한 순수하지 못한 거지. 순수하게 너를 쳐다보면 뭔가 근거가 돼서 모든 순수 액세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정해진 구감내에서 일단 안내를 먼저 근거를 찾아야 될 텐데 아니야. 선생님 저는 능력자예요. 왜냐면요. 난 이걸 풀 거예요. FX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FX를 하려고 그랬더니 왠지 F'이 있었고 근데 F를 뭔가 해야 되는데 나 가감하게 뭐하니? 한 번 더 미분하는 나는 능력자인데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계도를 떠올린 친구들. 그치? 두 번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디에도 없거든 지금? 그쵸? 연속이라면서부터 출발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됐기면 네가 미분이 가장 인정. 잘했어요. 어디에도 두 번 미분. 얘가 두 번 미분하단 말이 없거든. 근데 스스로 뭐야?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문제가 정말 올바른 풀이를 안 한 수많은 풀이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뭐야? 다 정답으로 이끌어져. 왠지 그럴 수밖에 없게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굉장한 성선설인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도 얘를 관찰해봐 봐. 그럼 얘는 뭐니? F가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당연히 뭐야? 얘가 무리함수니까 미분하면 부모로 갈 테니까 네가 0만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풀어도 프리가 가능한 거죠. 결국은. 근데 사실은 뭐야? 0이 아니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졌다면 그건 틀린 풀인 거예요. 그런 거야. 그 모든 게 다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풀이가 나오겠죠. 선생님 얘는 이런 거야. 야 난 너를 내가 하겠어.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려고 봤더니 물론 그냥 미분해도 돼. 미분해도 되는데 선생님 뭐야? 좀 편하게 무리니까 얘를 한번 제곱해볼게. 넌 F' 제곱이 마이너스 IEF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난 너를 양변을 미분해볼게. EF 그리고 F'에 F2' 그리고 마이너스 IEF' 와 뭔가 뭔가 유레카 막 이런 거지. 흥분한 거야.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야. 특히 최상위권일수록.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와 선생님 또 이거 여기서 또 가감하게 F' 0이 아니겠지. 지우고 이러면 안 돼. 곳곳에 지금 뭐하니? 실곳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제는 결국 뭐야? F'이 0이거나 아니면 F2'이 뭐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거야. 오아지 오아? 오아. 따라와? 어. 사실은 근데 큰일 나는 거지. 왜냐면 일단은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엄밀한 풀이는 아닌 거지. 근데도 근데도 뭐야? 답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냐면 자 얘 또는 얘야. 그러니까 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결국 얘가 성립해서 그걸 식을 것 같더니 결국 얘를 결론을 찾았어. 그럼 FX는 뭐라는 거야? 찾아봐. 얘는 뭐야? 오 C겠지 뭐. T1이라 부르자. 또는 얘는 그럼 F'X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C2겠지 뭐. 그치? 그럼 여기선 또 다시 FX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C2X 그리고 플러스 뭐야? C3가 되겠지 뭐. 어머? 이런 거지. 어머? 실수 전체의 제곱이 정의가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얘 또는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안내가 된 거야. 왜? 와 B보다 작거나 갈 땐 정말 일부가 됐대. 이런 거야. 그래서 그제서 이제 뭐야? 이거 대입하고 대입하고 찾아가고 울룰룰루 하다 보면 답은 나오지. 어설프게. 따라와요? 어. 그리고 나서 뒤늦게. 그래서 뭐야? 이런 거 단서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 1분은 안 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뭘까? 나머지는 그냥 왠지 상소 같아. 이런 거야. 상소 같아. 그냥 직선이겠지. 어. 제일 먼저 답안지 답안 매기면서 30번부터 확인했잖아. 그런데 35가 있네? 좋았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교육과정 외적인 지식이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해 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뭐야?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식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니까 선생님이 와. 그 근거가 뭐냐면 어디에도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잖아. 해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대화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평가 문제가 평가 문제가 그런 대화를 했을 때 만약에 두 번 미분을 하자는 근거가 있어.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했을 때 뭔가 방향이 정해지는 게 평가한 수능 문제가 갖고 있는 놀라운 거야.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설 문제와 다른 거야. 아시죠? 양라 문제 빼고. 논리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물론 여러분들 그래서 뭐야. 우리 이제 또 선생님이 문제를 또 많이 우리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배들이 선생님 문제를 좋아하는 거죠. 알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를 모르고서 문제가 제작이 되는 많은 사전 문제들이 결국 풀어봐야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와 이럴 때 말이야. 근거도 없는데 두 번 미분한 문제가 풀린다. 나쁜 거죠. 역시 맴매. 아시겠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약과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있지. 더 큰 일이. 그치? 이번에는 4번. 자 3번까지 왔어요. 자 그럼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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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는 뭐겠어. 그치? 4번째는 얘기했잖아. 우와 그러니까 완벽 완벽 뭐야. 교과 외인 거지. 교과 외. 교과정 외에 이식을 이제 와 능력자지. 완전 능력자야. 난 말이야 이럴 줄 알고 내가 대학교육과정을 배웠거든. 뭐를? 미분 방정식을 난 풀 수 있어. 이런 거야. 그치? 어 안타깝게도 뭐해? 답이 나와. 그치? 답이 나와. 안타깝게도. 어 뭔 얘기지 알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몰랐을까? 알아. 다 알아. 그분들은 다 알아. 그분들은 모든 걸 다 알아. 그런데 뭐하니? 그래서 뭐하니?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는 거야. 정말 그 뜻을 알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서 정말 선생님이 뭐야? 주입식으로 야 성선설이니까 평가권은 성선설이야 믿어. 이게 아니야.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믿은 거 아니거든. 그치? 근거가 있으니까 성선설을 믿게 된 거야. 모든 전문학에서 한 번도 위배된 적이 없어요. 수능과 평가원에서. 평가원에서 만든 모든 문제는 이 구조를 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정직하게 믿고서 그렇게 믿고서 문제를 대하면 모든 문제가 출제되게 맞게끔 가. 아주 간결하게 풀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교과회라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선생님. F'X가 결국 우리가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루트 4-EFS는 이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얘를 어떻게든 FX의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 그럴 일은 뭐냐면 뭐지? 왜? 너를 미분하면 그게 얘잖아. 얘를 미분한 형태의 너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뭐하면 돼? 어? 너를 분모로 보내면 되잖아. 너를 분모로 보내면 돼. 근데 분모로 보내는 건 아무나 보냈니?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뭐야. 얘가 0이 뭐야? 아닐 때. 그래서 0일 때와 0이 안일 때를 쪼개서 엄밀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쉽지 않지. 그러니까 최상위권일수록 이런 지식이 많으면 이 문제가 뭐야. 어렵게 느껴졌던 거야.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드디어 이분들이 미치셨구나 올해는. 변별력에 가려고 이런 문제를 내셨구나. 착각이야. 오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정말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거지?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안 되는 그런 능력자들이라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풀었겠지. 그치? 답은 맞췄겠지. 하지만 아 아니야 아쉬운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은 시간을 버린 거거든. 그래 선생님이 와. 아마도 선생님 이거는 4-2fx가 결국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즉 아마도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 결국 fx가 0이 아닐 때와 바로 fx가 보일 때 0일 때. 바로 fx가 0이 아니라 2죠. fx가 2가 되면 2안이 0이 되니까. 그래서 0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감하게 분모로 나눌 수가 있어. 너는 못 나눠 이런 거야. 그치? 따라와요? 그 논리를 우리가 펼치다 보면 또 이런 풀이가 충분히 가능하죠. 우와 fx가 2가 아니라면 이젠 난 이 식이 이렇게 보일 거야. 루트 4-2fx. 그치? 이거 분해 바로 f'x가 결국 뭐야? 얘가 바로 뭐야? 1이래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나죠. 왜? 양변의 뭐야? 푸정족분. 그치? 취할 수 있어. 와 용기가 난다고.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뭐예요? x 플러스 어떤? C꼴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누구니? 이뻐. 취한족분이야. 그치? 우와 선생님. 얘를 하나의 통으로 내가 취한을 한다면 어쨌거나 얘를 취한을 했을 때 얘를 미분한 형태의 이미 뭐야? 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얘는 미분하면 뭐야? f4가 이거니까. 그치? 그럼 차근차근히 보여줄게. 그치? 선생님. 루트를 통으로 내가 너를 t라고 취한하는 그 순간. 그치? 어떻게 되니? 2. 루트. 2루트 너 내려오잖아. 그게 t잖아. 그치? 그러니까 2t분에. 그치? 2t분에. 2t분에. 속미분해야지. 그치? 마이너스 2 곱하기 f'x. 그치? 따라오죠? 그 dx가 곧 보니 얘는 1 곱하기 dt가 되는 거야. 그치?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이게 뭐니? 서그럭서그럭. 너 나네 이런 거잖아. 너가 난데 이런 거잖아. 그치? 아름다워. 당신은 1 곱하기 dt의 이런 거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인테그랄 격은 뭐야? 그냥 1 곱하기 dt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아마도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는 놓치면 안 돼.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적분 상승을 여기서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야? 마이너스니까 얘가 와.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알마 4 마이너스 2 fx가 나오겠죠. 아하! 그게 바로 너구나. 웬일이니? 웬일이니? 그치? fx가 2가 아니라면. 그치? 2가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 fx를 지금 찾아낸 거야. 스스로 뭐야?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치? 가조건이 갑자기 뭐야? 무의미해지네? 이런 거야. 심지어는, 그치?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따라서 우리는 fx라는 것이 어차피 마이너스는 보내서 제곱을 하면 x 플러스 t에 바로 완전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아마도 마이너스는 곱하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치? 아니, 마이너스는 하나하나, 그치? 사라질 거고요. 영변제곱하면. 마이너스 2 fx니까 뭐야? 이항한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붙겠죠. 이런 거야.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이야, 이게 놀랍다. 결국, 이야, 정말 대단한 능력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잖아, 그치? 어, 쉽지 않은 거야. 상상이 쉽지 않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난 천재니까 뭐 이런 거죠, 그치? 난 뛰어나. 너희들하고 달라? 유전자가 달라. 420? 뭐 이런 거죠, 그치? 어. 본질은 아니야, 그치?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지만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우리가 정의를 푼 거 결과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 그치? 응. 따라오니?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뭐야? 가족권이 없이도 없이도 지금 내가 뭔가를 추론해 나가고 있어. fx가 2가 아니라는 가정 속에 대한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뭐야? 함수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또 찾아낸 거야. 상황을, 그치?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치? 문제에서 이제 이 관계를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또 뭐야? 어, 이 조건은 알고 있는 거잖아. f0가 0인 걸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f'0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c값도 찾으려고 들겠지, 그치? 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낸 거 결국 와, 선생님 따라서 문제에서 뭐야? f0가 0이니까 그치? 0을 대비해서 그런 c에 대한 정보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논리는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치? f'0가 결국 2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뭐야? 아, 그 f'x는 분명히 어, 아마도 이 식에서 f' 그치? 어, 분명한 건 이 문제가 그치? f'을 해주면 역시나 이건 똑같이 마이너스 얼마 x 플러스 c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대입한 0을 대입하면 와, 그래서 뭐야? 어, 0 플러스 c가 마이너스니까 어, c는 뭐야? 음 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죠? 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낸 게 야, 이게 이게 네 번째라면 결국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겠죠. 난 잘 모르지만 넌 이미 c가 마이너스 2라고 부르면 2,2를 그치? 꼭지점을 하고 아마도 2,2를 꼭지점을 하고 그치?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치? 그니까 아마도 0,1점은 지날 거야. 그치? 그니까 사실은 이런 그래프 그치? 와 그니까 fx가 만약에 2만 아니라면 2가 아닐 때니까 분명한 건 뭐야? 여기는 뻥 뚫리겠죠.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fx가 2가 아니라면 결국 야, 이런 건데 사실은 물론 문제에서 가조건을 봤으니까 어떤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너라는 걸 안내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조건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굳이? 왜냐면 관찰했잖아. 그치? 관찰했고 사실은 뭐야? 그제서야 보면 f'라임 뭐라는 거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를 양수란 말이야 항상 증가만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니? 감수하는 거 아니? 너는 일단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죠. 그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찾아낸 이 모든 정보가 결국은 뭐 했어? 선생님이 뭐 한 거니? 필요조건 한 거죠? 필요조건을 문제를 푼 거란 말이야. 그치? f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무리식이었는데 그걸 제곱을 해서 찾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와 선생님 관찰을 통해서 넌 아닌 것 같아. 넌 일단 아니야. 이런 거죠. fx가 일단 분명한 건 얘가 2,2인데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며 f'x는 분명히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꼬리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한 거야? 구간의 일부에서 일단은 이 후보지를 찾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도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함수가 이차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결국 저 관찰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결국 일부가 뭐야? 아니라는 걸 판단하게 된 거야. 따라오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야? 우와 그래? 그럼 이 이상은 아직 안 했죠. 얘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결국 그렇다면 f'x가 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쵸?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잖아. 상황은 똑같은 거죠. 정의랑 똑같죠. 결국은.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함수는 뭐야? 연속함수야. 그치? 우리가 원했던 이 근방에서 그치? 우리가 정확하게 원래의 논리자로 가자면 사실은 그치? 영커명을 지난다라는 건 확실하거든. 그런데 이게 연속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 근방에서는 어쨌거나 그치? 영 근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한 거야? 이런 논리를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커명을 지나고 문제에서 영 근방에서 어쨌거나 영커명을 지나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건 얘가 뭐야? 영 근방에서는 절대 뭐야. 영이 아니란 말이야. F형이 0이니까. 그치? Fx가 E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영 근방에서는 이 논리가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걔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었고 추론을 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필요 조건을 통해서 이걸 찾아낸 거거든. 그치? 음 그래서 어? 어? 그러네? 잘했네? 여기까지는 그치? 근데 봤더니 뭐야? 얘 아니면 얘라는 거야. 그럼 그래 Fx가 E가 되는 상황 그치? 모든 X에서 네가 E가 되는 그러한 어떤 X가 있을 텐데 그런 구간에서 넌 절대 뭐야? 나눌 수 없어. 이런 놀이가 성립을 안 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결국 연소 감수는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F2는 분명히 뭐겠어? E겠지. 그쵸? 근데 나머지 구간은 결국 2차 함수의 일부가 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얘 아니면 얘인 건데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역시나 예상 적중 거지? 항상 F'0보다 크나게 되기 때문에 감수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E보다 얘가 이미 E란 말이야. 이를 초과할 수 없다니까? 그럼 얘는 뭐야? 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와? 그래서 네가 항상 상수는 뭐야? 고정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말 고생고생해서 야 그래서 내가 0에서 2고 너는 얼마? 0에서 6까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답은 뭐야? 동일하게 낼 수가 있었던 거야. 따라와요? 어 하지만 맴매지, 그치? 이 모든 게 다 맴매인 거야. 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동안 강조했던 게 정말 당한풀이랄 수 있지만 그 당한풀이 속에서 우리가 사실 교과 외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가지고 문제를 심화적으로 상위권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지 마, 그치? 정직하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정직하게 순서하게 그냥 보게 되면 그냥 편한 문제를 괜히 어렵게 문제를 끌고 하게 되는 거야. 훨씬 더, 그치? 상당히 지금간 해석적인 면에서 30번은 정말 많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그치?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처음 했던 그 정예를 뭐야? 정예보다 간결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문제가 다행히도 뭐야? 이번 컷이 생각보다 높게 잡힌 이유가 그치? 그리고 아마 시험을 치르고 와서 정말 놀라운 건 오, 이번 시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쉬웠던 거 아니야? 이게 쉬울 리가 없는데 어떻게 쉽게 느껴졌지? 그랬던 거야? 아마도 다 그냥 막 가정어 푼 거야. N은 0이 아니야. B는 양수야. 그러면 쉬워. 그걸 평가원이 모르지 않았을 거야. 평가원 최유진들이 그걸 모르고서 문제를 냈겠어? 아니야, 다 알아. 다 안다고 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깔끔하게 문제를 푸는 것은 물론 아름답거든. 가장 구제에 맞아. 그치? 그런데 어쨌거나 어렵게만 내려고 한 건 아니라서 약간의 그런 변수들에 대한 어떤 검토의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겠죠. 만약에 네가 이렇게 풀었다면 네가 잘난 거야, 그거는. 잘난 거거든. 하지만 고생하고 아플걸? 힘들걸? 나머지 문제 아마 검토 못했을걸? 그래서 뭐야? 100점이 아니라 또 96점일걸? 남들이 안 틀리는 건 틀려서?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그런 아픔이 왔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비용 30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뜨끔 뜨끔하는 이 친구들이 아직도 많은데 선생님 왜 내 얘기는 안 하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얘기하려고요. 그죠? 다섯 번째 가장 뭐에? 가장 맨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 친구들.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런 친구들. 뭐겠니? 뭐겠니? 예측하고 있죠.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아마도 이런 정적분의 문제인데 피적분 함수를 내가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일단 왠지 근거를 찾아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A도 일단 0은 아닐 거고 2차 함수일 것 같고 B는 일단 설마 사이겠지? 양수일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추론을 한 거야. 야 이건 내가 뭔지 뭔가 식을 전개해서 룰을 했더니 이게 일단 보이기는 해. 어쨌거나 2, 왠지 다 다 가지고는 하는 거죠. B는 양수일 거고 뭐 다 필요 없어. 0, 0이 그냥 여기다 0 대입할 거고 그죠? 그래서 ABC를 찾았어. 그래서 B보다 작거나 할 때 얘를 일단 찾았어. 여기까지 하는데 2, 2으로가 관찰이 안 돼. 관찰이 안 되니까 뭐라고도 답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은 해야 되는데 어딘가 6은 있을 거고 그치? 어딘가 있는데 근데 왠지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우리가 그동안 늘상 경험에 의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번 100% 기존에 가장 사랑했잖아. 수능이 가장 사랑하는 건 피적분 함수에 대한 뭐야? 대칭성이었거든. 갑자기 불현둔 유레카 그리고 전율을 올려? 그래? 잘은 모르겠지만 대칭일 거야. 뭐 이런 거지. 지금 뜨끈뜨끈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지금 많아. 자세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이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치? 아닌 거잖아. 아닌 거야. 그런데 당당히 그렇게 문제를 풀어버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만 문제를 푸는 게 이게 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 수학은 문제풀이야? 개념이 뭔 중에 문제풀이야? 나 네가 10제 풀 때 난 천제 풀 거야. 그리고 수능에서는 난 만점을 맞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거짓이 아니고 10제를 제대로 푼 아이가 더 뭐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10제만 풀면 맴매? 그것도 맴매. 어느 정도 기본량은 있어야 돼요. 그쵸? 기본량이 있고 그래 선생님이 충분히 뭐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뭐야? 이런 기출분석을 올바르게 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준비만으로도 이렇게 허를 찌르는 낯선 문제가 내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 허를 찌르는 문제를 다만 이런 구조를 띈 평가안에 출처 코드를 갖고 있는 문항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뭐야? 정말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고3 커리를 탈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쵸? 여러분 선배들이 그걸 경험하고 선배들이 뭐야? 증명해 주고 있거든. 여러분도 그런 과정화에서 올바른 공부 정말 바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치? 아마 아마 이 문제 이렇게 푼 친구들 아마 그치? 지금 계산해보면 그냥 대충 때려 맞춰도 이게 답이 나오거든 그치? 답이 나오거든 왜냐면 선생님 전대칭이니까 이거 되게 풀면서도 뿜뿜뿜뿜렸을걸? 와 이거 넓이를 구하라니 넓이 역시 와 그동안 역시 배신하지 않았어 그치? 얘가 2니까 아마도 얘는 얼마야? 4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도 또 일일이 시골올로를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넓이를 구해라며 근데 난 이미 알잖아 왜냐면 얘 올로르는 2차함수야 2차함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있다면 이거 아주 평범한 지극히 이쁜 2차함수란 말이야 최고차항에서가 얼마인? 2분의 1인 따라와? 그러니까 와 난 벌써 이 넓이는 구한 거냐 이 넓이는 구한 거냐 이 넓이는 구한 거냐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거든 선생님 4 곱하기 8 그치? 이 넓이는 구했거든 어머 그럼 이 넓이도 구한 거냐 얘도 2 곱하기 4 얘도 8 그럼 이 넓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뭔가 깔끔해 근데 이 넓이 봐라? 가만히 봤더니 봐 얘 2차함수거든 알고 봤더니 2차함수거든 울르르 하거든 너무 좋거든 얘 얼마야? 2대 1이거든 네가 4일 때 너 1 어머 이 넓이야 이 넓이가 뭐해? 같거든 암산이거든 이런 거죠 왜? 이 넓이는 암산이니까 얘 누구니? 6분의 2분의 1의 절대값 그리고 4의 모아 3승 이런 거야 지금 웬일이니? 그래서 12가 되고 4는 약분이 될 거고 아마도 3분의 얼마? 8이 될 거고 그래서 얼마? 16에다 얼마? 3분의 얼마? 문제에서 요구한 4는 약분의 4 4 16이니까 어 나 16이지 36 그래서 3분의 16을 더하니까 정하기 얼마? 3분의 얼마? 4 곱하기 얼마? 어휴 16이야 그치? 그래서 얼마? 3분의 얼마? 어우 64가 나오네 정답은 67이네 뜨끔뜨끔하지 지금 그죠? 이런 풀이들 근거 없는 이런 풀이들 남발이 되는 거야 그치? 큰일 나 만약에 그런 점대칭성에 대한 어떤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표현에서 찾았다면 잘 푼 거죠 좋은 문제일 수 있어 하지만 그런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설 문제가 그런 거잖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수능 평가 문제가 아름답고 선생님이 성선서를 굳게 묻고 있는 건 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어떤 단서들이 모두 다 문제네 뭐야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야 정말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사설은 과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교육과정 외인 스킬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양나무도 물론 사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알죠? 선생님도 사설이에요 하지만 원칙을 알고 그 원칙 하에 뭐야 문제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는 아시겠죠? 그래요 산박자입니다 교과서 개념에 충실히 읽는 것 그리고 정말 기추분석을 이런 물음에서 정관근이라는 원칙 하에 관찰하는 데서 정확히 뭐야 분석하는 거 그러면 재밌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읽는 거야 출제자의 생각을 읽어서 출제자의 어떤 생각능력을 여러분들이 읽는 게 얼마나 즐겁겠니 뭔가 전율이 오르지 재밌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기출분석을 하고 나면 아 이건 어떤 낯선 문제가 나도 내가 수능 때는 정말 나도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자신감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수능 때 딱 처음 이런 느낌보다 선생님이 막 양승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작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야 그런 경험을 미리미리 여러 번 경험하게 해주고 그 뒤 결국 정작 중요한 수능 때는 뭐야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그런 오해화 진출을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안내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강의가 끝남과 동시에 스스로 머릿속에서 또 복귀해 보시고 그지? 선생님이 환청이 들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환청이 들리는 건 여러분 실력인 거예요 이제 아시죠? 복귀 꼭 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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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